안녕하세요. 굽게비불 이한입니다. 이번주도 감목부터 진행을 해볼텐데요. 드디어 얼마 남지 않은 을목주간을 여러분들 거의 졸업을 하시게 됩니다. 감목에게 을목이라고 하는 겁제의 에너지가 영향을 크게 감목에게 주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겁제는 바로 주변 사람들이죠.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귀찮은 일도 많이 생기고 소조해지고 감목이 갑갑해질 수도 있는 주간입니다. 그러면 첫번째 날짜 경진일 보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경진일은 청관에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에 현재가 들어온 날이죠. 그리고 세지 환경에 안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이 진이라는 것은 반죽이 아주 잘 된 땅이에요. 즉 물창고라고 보시면 되고 인성의 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단 현재 묘월에 이렇게 있는 경진일이기 때문에 강력한 위계질서 즉 위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외부의 혹은 내부의 윗사람에 대한 알력 즉 위압에 의해서 과거의 상황으로 후퇴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럼 편제 희생으로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화요일 신사일도 보겠습니다. 현관에는 정관이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과거의 인맥 때문에 간목일간 분들께서 크게 방해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인맥이라면 학교 다녔을 때 학창시절의 인맥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과거의 연인이 될 수도 있고 회사사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수요일 3월 30일 임오일도 보겠습니다. 현관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가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날은 기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속이나 거래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상대방과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3월 31일 개미일도 보겠습니다. 정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경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바로 목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는 날이죠. 윗사람의 조언은 도리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의를 윗사람으로 봤는데 윗사람의 조언이 도리어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완성 직전의 일이 어떤 건설도 될 수가 있고 프로젝트도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완성 직전의 일이 엎어지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 4월 1일입니다. 갑신일이 들어왔고 기견이 청간에 그리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기존 주변 사람들과 헤어지고 또는 조직이 해산되거나 재결성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4월 2일 을요일 보겠습니다. 업재가 청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재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인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간목일간의 행동이 첫 행동에 불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뱉은 말과 행동이 모두에게 희망을 주게 되고 커다란 환경에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제 일요일 마지막 날 4월 3일 병술일 보겠습니다.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현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술토라는 환경기 자체가 화와 토 즉 식상과 대상의 입고가 되는 상황이죠. 그동안 노력을 해왔던 노력의 결과 중에서 한계가 드디어 큰 결실을 이루게 되어서 아주 기쁜 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주 동안의 간목일간 운세 상황을 살펴봤고요. 운세는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각자의 상황에 대입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일간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를 보시면 이 글자가 을목인데요. 을목은 이번 주간에 비견인 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선 밖으로 나가시는 것이 중요해요. 나를 도와주려는 귀인이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셔야 기회도 크게 얻어집니다. 외부로 나가셔야 돼요. 행운은 밖에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사람들과 어울리셔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월 28일 경진일 월요일 보겠습니다. 우선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을목이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바로 이 진토라는 것은 반죽이 아주 잘된 얇은 흙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즉 수에 수에 해당하는 인성의 고지가 바로 이날의 환경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온 좋은 기회를 거절하게 되는 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번 해 자체가 이민년에 그리고 3월 양력으로 개묘월이 인묘로 흘러가는데 이렇게 진위를 만나게 돼서 인묘진으로 합의 웅동이 되어 정재가 희생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개성의 희생으로 이런 해석을 제가 하게 되었고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 기회를 거절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요일은 3월 29일입니다. 현관이 천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을목이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평상시보다 몇 배의 노력과 비용과 시간이 걸릴만한 일들이 오늘 을목에게 맡겨지겠습니다. 시간 비용 또 노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걸리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수요일은 임오일이죠. 정인이 천관에 들어왔고 백신이 뒤로 들어왔습니다. 을목이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재회운이 아주 강한 날입니다. 헤어졌던 인맥들로부터 연락이 많이 들어옵니다. SNS 또는 인터넷에서 사용하시는 메시지 뿐만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길에서 마주친다거나 사람들이 나를 찾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알고보니 예전에 회사를 같이 다녔던 분들이 학창시절에 친했던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그다지 친하지 않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예전 인맥들이 나를 찾는 일들이 동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3월 31일 개묘일 보겠습니다. 아 개미일이죠. 개미일은 청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편제가 기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양지환경의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바로 목의 고지가 목의 입고지가 이 날의 환경지가 됩니다. 소심해집니다. 목요일은 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의지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제 4월 1일 금요일 갑신일 보겠습니다. 청간에는 겁제가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퇴직환경의 을목이 놓입니다. 스스로 첫발을 시도하게 되는 날입니다. 주변의 기대에 잘 보이려고 도응하지 마시고 끝까지 내가 해결 하려고 하는 책임지는 모습이 중요하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이제 토요일 4월 2일 을료일은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현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새로운 인맥들이 크게 들어오는 날입니다. 도움을 주는 귀인은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셔야 행운이 따릅니다. 즉 인맥이 생기는 날이에요. 이제 일요일 4월 3일 정술일 보겠습니다.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제가 귀지로 들어왔습니다. 인묘지 환경의 을목이 누이는 날이고 이 술탈하는 환경지 자체가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 그리고 재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창고 같은 글자가 되겠습니다. 당장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 잔뜩 뭔가를 이 상관에 대한 물건들을 살 수 있어요. 사모으는 날이에요. 스티커라던가 피규어라던가 또는 몽구류 혹은 자잘한 돈이 들어가는 것들을 잔뜩 사오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당장 먹지 않는 음식들을 냉장고에 쭉 진열해 놓고 흡족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당장 먹을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텅텅 빈 지갑을 보고 얼목분들이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도 쓰고 시간도 많이 쓰게 되지만 그래도 이번 주간은 바쁘게 밖으로 돌아다니시는 것이 얼목분들에게 겨울의 기운을 몰아내어주고 그리고 이 값보다 을이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계속 받게 되잖아요. 전체 주간 입장에서 바로 쌀쌀한 곱셈추이와도 곱셈추이와도 관계가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또 다음 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도 보시게 되면 의목에게 영향을 받는 주간이에요. 병인이고 그동안 그동안 운과 상관없이 혹시 방황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미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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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산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여기저기서 쓰임이 또 많아지고 피로라는 곳이 많아지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이 더 커지고요. 바빠지고요. 바빠지고요. 그만큼 이제 이동운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날짜 정진일이 3월 28일 월요일인데 정관에 편제가 들어왔고 위기에 식신이 들어온 날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관성이 수기운 즉 관고지에 놓인 날이기도 합니다. 생각만 앞설 수가 있어요. 이 편제의 영향 때문에 그런데 뿌리 내리지 못한 날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되는 일이 드물어서 소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계획이 무산되기 때문에 소조해질 수 있습니다. 뭘 사기로 했었는데 품절이 됐다거나 혹은 회사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제때 하지 못하고 보류를 당한다거나 이렇게 기회를 놓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날짜 3월 29일 화요일 신사일도 보겠습니다. 경제가 현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건럭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화요일은 자기중심적인 행동과 태도를 취하게 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중심적이라고 한다면 대화나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그 다음 수요일 30일 임오일도 한번 살펴보자면 이번엔 청관의 평관이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왔고 대왕지 환경에 이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외부 사람들과 의견 충돌 또는 의견 대립이 생길 수가 있는 날이에요. 강하게 그러면 일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부딪히는 일들이 빈번할 텐데 목요일 넘어와서 개미일은 현관에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또한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여기서 고지에 놓이기 때문에 인성 고지가 되는 환경이죠. 믿을 수 있는 상대방에게 노원을 구하거나 아니면 의지를 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4월 1일 갑신일을 보겠습니다. 현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현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경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윗사람에게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이 커지네요. 이제 토요일 을요일도 보겠습니다. 정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경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의 병화가 놓입니다. 좀처럼 실수를 하지 않을 확률이 커요. 실수를 거의 하지 않을 상황이고 또 환경과 상황이 크게 판도가 바뀌게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일요일 4월 3일 병술일은 비견이 청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인묘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화, 토가 입고가 되는 상황이죠. 즉 식상고도 되고 화에 입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인과 주변의 상황이 아주 정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날이고요. 정적인 날 그만큼 외출 계획도 지소가 되거나 아니면 가던 도중에 되돌아오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예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패티반 후원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다음 일간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일간은 역시 을목에게 선인에게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주간인데 이번 주에도 일시적인 도움이 들어옵니다. 이 도움은 조만간 끝날 예정인데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 헷갈려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인 도움이라는 것은 곧 그 불이 꺼진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큰 도움이 조만간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벅차오를 수 있는 주간이고 인기 또한 높아집니다. 뭔가를 해보신다면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3월 28일 월요일 경진일을 보자면 경제가 경관에 들어왔고 관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진토라고 하는 이 환경은 개수를 품고 있는 그리고 수혜 이 관고지환구 환경이 되죠. 정화 입장에서 평상시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지인들 이 사람들이 오늘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든든한 존재가 되어져요. 제가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 느낌 안도감 이런 것들이 경화분들을 아주 평화로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화요일 3월 29일 신살도 보겠습니다. 천재가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 겁재가 들어와서 대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큰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자산의 매각이 제대로 되어서 건물이 팔린다거나 프로젝트를 잘 이수를 해서 프로그램을 판매하시는 분들 또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 홈쇼핑에서 완판을 하신다거나 이런 매각이 잘 이루어져서 금전이 아주 크게 본인에게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기뻐할 수 있고요. 3월 30일 수요일은 임오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건럭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욕심을 내서 다소 욕심으로 인해서 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선을 넘을 수 있고요. 되도록이면 선을 넘지 마르셨으면 좋겠고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무리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날이고요. 목요일은 목요일은 개미일이에요. 선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반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인성인 목의 고지 즉 인성 고지에 환경이 성립이 되겠죠. 선한 목적으로 취한 행동이 나의 동기는 선한데 문제는 상대방이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신중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금요일은 갑신일입니다. 경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경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목욕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이성과의 오해나 구설 이성과 오해나 구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해명을 해야 된다거나 또 마음고생을 한다거나 당혹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신 분과 퇴근길에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운이 좋아지면 오해를 살 수 있는 운들도 같이 따라옵니다. 구설수도 시기 질투를 받을 수 있는 관제수도 같이 들어와요. 운이 좋아진다는 것 그 다음에 토요일은 4월 2일 을료일인데 현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현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실증이 잘 나고 연인관계 커플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람이고 눈과 마음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은 4월 3일 경술일이 들어와서 법제가 청간에 상관이 지지해 들어왔고요.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데 이 술토라는 환경 자체는 화의 에너지와 식상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고지 환경에 놓이는 상황이죠. 여기저기서 정화일관과 함께 일하고 싶다 또는 피로로 한다 또는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정화의 인기운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한 주간의 운세를 살펴봤고요. 경화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예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또 다음 일관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도 을복이라고 하는 정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인데요. 바빠요. 우선 이번 주간에 바쁜데 강력한 통제가 강력한 통제가 무토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통제 하에서 많은 간섭을 받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월 28일 월요일 경진일 보겠습니다. 우선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의 비견이 그리고 무토 입장에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이 진토는 반죽이 아주 잘 된 개수가 들어있는 즉 재보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무토일관의 실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무토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말실수나 업무적인 실수 때문에 무토 분들이 지적을 당한다거나 빠져나가지 못할 만한 그런 위기에 놓이시게 된다면 가감없이 우선은 그 자리를 회피를 하시거나 무반응으로 대체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 29일 화요일 신사일 보겠습니다. 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선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벌럭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힘으로 움직이시는 분들 조직적으로 일하는 형태의 무토 분들께는 기다리고 그동안 준비를 해왔던 인내한 만큼의 보람 기쁨이 생기는 날입니다. 인정을 받게 되실 확률이 크고요. 그 다음 수요일은 30일 임오일입니다. 현재가 선간에 지지의 정인이 들어와서 대왕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간섭과 방해가 유달리 많아요. 수요일에 그리고 말이 달라진다거나 기존 사실과 다르게 번복이 되는 상황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쇼핑몰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취소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재주문으로 다시 승인 취소를 통한 재주문이 됐다가 다시 재치소로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죠. 말이 바뀌는 상황. 그게 30일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일을 제안한 클라이언트가 변덕을 부리게 되는 거죠. 수요일에 변덕이 시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넉넉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31일 목요일은 개미일이에요. 경제가 정간에 들어왔고 법제가 기지로 들어와서 세지 환경에 모터가 놓이는데 이 미는 바로 관성에 해당하는 모계환경 즉 간고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볼리한 상황이 생기는 도중에 모터일간에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나타나 그래서 두 번째 날이 이제 금요일 4월 1일 갑신일도 보겠습니다. 현관에 편관이 들어왔고 기지에 식신이 들어와서 경지 환경에 모터가 놓입니다. 실컷 노력해왔던 일의 기회 또 공로를 경쟁자에게 뺏길 수 있어요. 일적인 공로 기회 그리고 그런 공로를 인정받지 못해서 모터 분들이 많이 허탈해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도 4월 2일 을료일입니다. 경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장관이 기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가지 환경에 모터가 놓이는 날인데 게을러집니다. 그 다음에 해왔던 환경에 대한 허무함으로 정신적인 활동 독도 독도라든가 사색이라든가 사색이라든가 밖에 나가지 않고 혼자 사시는 것 그림 그리기라든가 음악감사 영화감사 이런 것들 하면서 지낼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날 4월 3일 병술 일을 보겠습니다. 선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기지로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모터가 놓이는 날이고요. 토의 에너지와 인성에 해당하는 화 에너지가 이렇게 입고에 놓이는 상황이죠. 추진해야 되는 일들이 지체되고 지연이 되어서 잘 해결나지 않는 상황이 일요일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운을 살펴봤고요. 며칠 정도 늦게 업로드 됐는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어서 그냥 제가 이거 미리 좀 올릴게요. 그럼 목요일에 나머지 부분 또 방송 업로드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